한글자 흠.. 부사 또 아이들 무슨 일 있어? 아이고.. 아이고.. 참 헌다헌다 희어가 난.. 저 토끼 아들 저 아들.. 그런 거사 인역 아방 아니 닮아도 쥬쥬? 잘 이뤘튼 어미 좋구기 거 왜 아들만 잡지 못해? 시 놈이 낫나 인역이 낫지? 걔난 닮을 걸 담고 저 물리지 말건 물리지 아니애들건디 저 아들 요작이 어디 저 버떠리형 오랜만이 술들 혼자 넣켰나간 날불간 새벽대사 집이 들어왔 매호리 살켜 안살켜하면 콧물 잘잘 살려보려네 요게 에이 갈려 갈려 이 아방은 갈린도 싶고 소나이가 살당이나 미시거나 그 천나긴 미신뽔으로 들렁사된 겸 신산디 원 나 그 천나기도 원 독독 모사배심이 죽고다기 말라는게 이제 청이야 각시 그자 걱정돼요 어디간 교통사고라도 난검 울람시카 미신릴리신검 울람시카 이현 전날 그자 밤새 더러 커해도 전난 받지도 않여고 새벽 가차와간 난 고객님의 전원은 꺼졌어요 안내방송어멍 전나긴 더 커게끔 그 피 모르는 각시 몸을 가해가 알민 극붓어주게 경허니까 사람들을 착착 잡아야 천나기를 안꺼지 경허고 어디 미신 경찰서에 기별할 일정도의 사고이시면 벌써 기별가니까 골체부절은 늘어지말라네요 족족 잡아서 전화를 안꺼지 족족 잡으나 마나 먹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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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스무살이과 서른소리과 이제 스무살 서른살이 아니니까 그거는 거지 이 서름아 어쩜 없으게 이제 악의 하방되고 정신을 촐령 살아도 참 정신을 촐리멍 살아도 이거 어떤 살아갈 구어먹 여산을 해야될 나이에 그 먹음도 먹었죠 복싹 먹은 어디간 그자 누운 좀 들어본 거 죽이 경허도 매누린 어머니 영을 수가 있어요 전나도 안해봤고 전나도 꺼불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고 무슨 일이 이신거 닮아요 어디 곱져든 누게가 이젠 생각하는 거 닮읍되다가 경헌 아이고 야야 경헌 아니에 슈크 요게 어디간 그자 먹음서 먹은 날도 먹고 너니 덥고 해오는 한 가위 술 먹음 나도 알아준다게 경헌은 어디 좀 들었던 차에서라도 좀 들어본 한 그자 경헌은 집이 뭣던 거죠 경헌 생각하지 마라 몸을 풀라풀라 난 그자 코물잘잘 눈물잘잘 너멍 어머니 참 아이들 생각하면 제가 촘아야 하지만은 이럴순 없어요 뭐 안촘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럴순 없어요 이럴순 없어요 멍헌은 나 양 저 매누리 신들의 고라수다 그거 저 아방신들의 그거 씨랬네 양 또 씨 혼범만 이런 일이 이시민 저 집이 형 뭐한 그자 각 씨 이름으로 이젠해동 그자 아무것도 들리지도 말고 잘 시켰다 잘 시켰다 그는 내 쫓아볼라 그는 서방이 그는 허라모 그는 영 2번이랑 너가 조망 넘어가고 콘범만 또 씨 그는 그 너가 허구정헌데로 워켓느 난 저녁이랑 들어오면 밥도 먹이고 영 천천히 먹숨 나애들 놈이 다올림이 또 다올림 값으로 밖으로만 감장 돌건한 저녁 먹이고 영 더 크게 그걸 씻게 미식을 쓴다 말이오 승인은 지장 바꾸 거영 혼범만 더 그자 혼범만 더 이런 일이 이시민 점 고만이 있잖잉 국물도 오실 거잉 그런 그런 내용들 적응 그런 그거 신 거이 저 어몽신디 가정오라 어몽이 저 공주면 못하지만 어몽 그 시멍이 땅 또 씨 혼범만 더 이런 일이 이시민 나 우리 아들이라도 나 고만이 안 나득해 잘 시켰자 국물이고 건덕이고 아들을 잡아먹던 며느리에 그어멍이 저 아들 혼나이신 거 잡아먹 소나이가 살당범은 경도하는 거지 이사람아 경호곡 자이 감시는 헛질을 거질레도 보게두가 텅텅 비어신니 미신 헛질을 건단 말이야 어찌는 아 만하게 먹어지면 집이 들어오고 족족 먹어서 아주 우리 아들 마지막 하리네 이게 진료에서 어디강 쫓어 둥그러신 거게 그런 그런 아방 아니 닮아도 주쭉에 아 씨한테 꼼짝 마라 형 아이고 아방도 족족 허이수가 나 참 아방 초질에 저 서문다리로 허연 저 한두기로 허연 나 양 참 아방 젊을 때 여름만 나나면 나 동한두기 여자라 나 수다게 하도 그자 한두기강 그자 아방 초장 어디수가 어디수가 그 배고픈 다리 아래로 허연 하도 그자 깜짝 놀아노난 저 멍어넣뜡이은 저 아방 초장적 한두기만 도람씨 정신틀념으로 죽였어 한두기를 왜 정신틀념으로 사오 소문난 났어 아방도 그땐 그자 먹어놓으면 어디 그자 칠리에서도 잡고 어디 그자 옛날엔 다 경애했어 이 사람아 지금 주는 차가 하나 안 남아였나 정신틀념으로 왜 동한두기들 돌아다니며 왜 꼬토나 머리에 꼬찌 아이고 경애도 그때 서파 서문 파칠 수 있었는 그 어른들 생명의 은인으로 납석이 그거 미신뻑 커몬 남자들한테 미식어쓰라 왜 저 텔레비 앞에 안 그래 선서울에너지 아이고 깡 실쓰라 말라 이거면 그거 시영 지장 턱하게 바당 혼범만 또 이 외박허고 집이 아니오고 술먹음 어디강 저 미식어민 그자 이신거 뭔 등기부 등본이형 그자 통장이신거형 뭔 각시신들의 조동 그자 기연나불렌 겅 시영 도장찌겅 이어 멍신디 가장 우렸너머 아이고 매누리 달래시작이 그거다 가불민 어떤거지 가불민 말쥬 가불민 말쥬 아이고 가불민 말쥬 가불민 말쥬 가불민 말쥬 나나나방이 영영 사는 중이나 앞서게 가불민 말아 하하하하 난 한 사람 사 가불민 말쥬 가불민 말쥬